ING 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저는 지금 갤러리 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티켓을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는 동의서 작성해 주신 다음에 할인권을 받으신 다음에 티켓 판매처로 가셔서 할인권 내시면 할인권 금액이 가능하십니까?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럼 바로 동의서만 작성하면 되는 거군요. 동의서만 작성하면 되는 거군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ING 생명 챔피언스 트로피를 무려 30%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이번 대회 즐기시길 바랄게요.